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은 테슬라를 가지고 테슬라 주차 모드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사고 나서 굉장히 차 안에 있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원래도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여기저기 막 잘 돌아다녔는데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그런 유료비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곳저곳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주차 모드에서 어떤 기능들을 또 쓸 수 있는지 테슬라에 어떤 재미있는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테슬라 앱에 들어가면요. 영화관, 아케이드, 토이박스, 브라우저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영화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화관을 보시면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등등이 있죠.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앱은 안 들어가 있는 건데 아까 보여드린 그 브라우저 있잖아요. 이 브라우저에서 디즈니를 들어가시면 여기 영화관에 디즈니 앱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넷플릭스를 시청하거나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화질도 상당히 좋고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디오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오디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소리를 좀 크게 빵빵 틀어놓고 영화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모델아이에 들어간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좋은 CPU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끊김없이 샥샥 넘어갑니다. 네 재생도 너무너무 잘 되고요. 지금 요거 틀면은 또 저작권 걸릴까봐 틀진 않을게요. 자 넷플릭스뿐만 아니고 제가 또 소리가 좋다 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음악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지하주차장에서는 음악을 크게 틀진 않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금강보행교의 주차장인데 일부러 제가 사람 없는 곳으로 왔어요. 어 여기서 뭐 노래를 제가 방금 엑소의 으르렁을 듣고 있었는데 굉장히 옛날 노래죠. 저는 좀 이렇게 빵빵 때려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또 으르렁 한번 들어봤습니다. 빵빵 때려줍니다. 장난 아니죠? 제가 원래도 이렇게 노래를 좀 크게 듣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조용한 데 가서 음악 좀 크게 틀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영화관 모드에서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디즈니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치버기 레이싱이라고 해서 요거는 자동차 운전 게임이 운전 게임인데 아 이거는 실제로 이제 자동차 핸들을 움직이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 타이어가 이 핸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타이어가 너무 많이 쓰면은 이게 그 차는 정지된 상태에서 타이어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어가 이렇게 좋진 않다. 그래서 많이 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한 번 정도 즐기는 게 즐기는 정도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지금 촬영을 하면서 하려니까 쉽진 않네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핸들을 조작하면서 하는 게임입니다. 제가 또 왕년에 이니셜디를 굉장히 잘했어요. 이니셜디를 잘했어가지고 부스터 부스터 핸들에 있는 버튼 가지고 아이템을 쓸 수가 있는데 한 손으로 하니까 지금 아이템 쓰기가 상당히 어렵죠? 샷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니셜디만 잘했다는 거 다른 게임은 잘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뱀파이어 서바이벌이랑 수도크도 있고 그 이제 판빌? 판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농작물 키우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뱀파이어 서바이벌을 가장 좋아합니다. 옛날에 그 예전에 침착맨 유튜브에서 요 뱀파이어 서바이벌을 보고서 아 이거 뭐지?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진짜 옛날 게임이에요. 옛날 게임인데 아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하면서 피하고 이렇게 해서 요 파란 색깔 다이아를 모으면 위에 경험치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무기도 업그레이드 하고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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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래도 가끔씩 정차하거나 아니면은 휴게소에서 충전 같은 거 좀 할 때 차를 정차해둔 상태에서 할 수가 있는 게임이고요. 어 이게 차를 정차해둔다고 해서 뭐 이렇게 공회전처럼 뭐 가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에어컨도 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물론 주행 중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주행 중에는 게임이든 뭐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다 못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어 그 다음에는 요게 좀 재밌는 기능들이 있는데 어 여기 있는 기능들은 주행 중에 쓸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어 정차했을 때만 쓸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붐박스 같은 경우는 어 이게 메가폰 기능이 있어서 이제 마이크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밖에 제 목소리가 나가요. 근데 약간 로봇처럼 인공 목소리가 나가고 방귀 같은 거 제가 많이 썼네. 방귀를 쓰면은 실제로 방귀가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쇼도 할 수가 있고요. 주차했을 때 이렇게 라이트쇼 테슬라 불빛쇼를 할 수가 있고 컬러 라이저는 요기에 있는 차량 색깔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변하죠. 이렇게 네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다. 화면에 뜨는 이 테슬라의 차량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이 트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음악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음악 쪽은 잘 못해가지고 많이 안 썼고 이 로맨스를 키면은 이 화면에 장작불 불멍이 나오면서 이 에어컨이 꺼지고 히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더워. 지금 35도예요. 35도기 때문에 저는 불멍은 하지 않을게요. 스케치 패드는 말 그대로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패드인데 요거는 저희 딸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애기 있는 분들은 요런 것도 써보면 좋고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되는 내비게이션 화면이 이제 화성으로 바뀌고요. 산타는 이제 요기 차량이 산타로 바뀝니다. 요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뭐 이런 징글벨 네 아주 재밌는 재밌는 기능들이 많은 것 같아요. 테슬라는 레인보우 모드는 이제 오토 스티어를 했을 때 이제 도로가 이제 무지개로 바뀌죠. 요거는 켜놓고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요 배기가스가 제일 재밌는데 이게 뭐냐면 방구 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맘대로 방귀나 방귀 깜빡이를 켜놓으면은 방귀 깜빡이는 이 주행 중에 깜빡이를 켤 때마다 방구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 내 맘대로 방귀 요기 지금 이렇게 좌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요렇게 선택한 좌석 쪽에 스피커에서 방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저희 딸이 엄청 좋아합니다. 요기 이제 방구 소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거나 마려운대로 하면은 이제 그때그때 방구 소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 차에 타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근데 차 탈 때 이제 깜빡이 넣을 때마다 막 이렇게 방구가 막 이렇게 나가니까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운전에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조금만 올릴게요. 네 자 그 다음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인터넷 서핑도 할 수 있고 여기 그냥 이제 컴퓨터라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인터넷을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죠. 어 또 뭐 다른 거는 안 써봤는데 뭐 줌이나 이런 거는 아직 안 써봤는데 요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이제 주차 중에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기능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이제 더 타보고 다음 영상에서 또 안내를 드릴게요. 제가 출고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고 주행거리계를 보니까 일주일 만에 677km 정도 탔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km 정도 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이 많이 타보고 지금 또 알리에서 사놓은 악세사리들이 또 추가로 또 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번에 다 안 사가지고 좀 따로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악세사리 오면은 또 두 번째 악세사리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즐거운 테슬라이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